오 아시네요 아 가을이구나 하나 한 판 해볼까 난 타줌마의 빨래 팡팡 게임 방법부터 망사 스타킹 빨간 내복 몸빼바디 순으로 빨래합니다 좌우 키보드 방향키를 번갈아 누르세요 전시간내 빨래를 마쳐야 합니다 몸빼바디까지 성공해야 다 풍놀이를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시작 왜 안올라가 안쓰다 가을이 가자 가을이 간단하네요 마지막 몸빼바지 발 부러질 것 같아 더빙 더빙 누가 했을까 빨래도 끝내고 단풍 놀이 나갈까나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이번엔 한번 실패해 볼게요 아줌마가 목소리가 이뻐 Tin 시작 스포팡 시작 코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